너네는 뭐 할래? 삼겹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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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 you know 삼겹살? No. 포크. 포크. 그래. 포크. 삼겹살 얘기해 봐. 삼겹살 얘기해. 포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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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겹살 3인분 하고요. 제육산밥 하나 하고요. 주부김치 하나 주세요. 네, 그렇게. 이렇게. 삼겹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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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. 양파. 버섯. 버섯이 뭐였지? 버섯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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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는 이모가 약간 더듬더듬하고 문장으로 말하지 않고 단어를 얘기하면서 소통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려워도 단어 다 찾아가면서 문장으로 연결해서 말하려고 해가지고 되게 많이 는 것 같아요. 이제 적극적으로 이태원 쪽으로 이사를 갈까 지금 어둡게. 네. 삼겹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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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삼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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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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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즌이 좋아해? 음? 이 시즌이 좋아? 어떻게 먹지? 정말 맛있어. 정말 맛있어?